산미보양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심륙지 서유구 1835년 산미축방이라고도 합니다. 문문 연밥, 구기자, 좁쌀, 신선한 부추를 각각 한약, 산약 2냥, 돼지콩팥 2개, 팥 1줌, 소금 1전, 화초, 본디가루 2푼을 모두 같이 넣어주고 쓴다. 몸을 보았는데 아주 익하다 곤방 보이구요. 조리법 1. 족, 쌀, 율무사를 각각 2호, 연밥, 구기자, 좁쌀, 신선한 부추를 각각 한약, 산약 2냥, 돼지콩팥 2개, 파 1점, 소금 1전, 본디가루 2푼을 준비한다. 모두 같이 넣고 죽을숨다 입니다.